아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요 빨리 하게 빨리 내려와 이거 하게 형님 들이래 들이래 들이랠까요? 들이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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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전동의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저거 내려와야되요 아니요 내려오면 하네요 하하하핳할라봐 야 이거 웬만한 30cc 가격정 되겠네요 모타도 써꼴피오네 변속기도 써꼴피오네 와 서브는 뭐지? 서브는 서브는 20331인가? 아 서브는 비슷하네 아 본국 그거 아니고요?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다 이게 다인가요? 네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니 뭐 그냥 한 끼 주셔가지고 어 오 오 사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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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어 우 마 또 민감하셔 와 이거 테이 형 좋아하겠다 테이 형 테이 형 좋아하겠는데요 테이 형 인도어 테이 형도 이거 같이 샀어요 아 테이 형 아시나요 친해요 어제도 같이 얘기했어요 테이 형 딱 좋아하는 건데요 네 맞아요 그래 한번 날려보고 좋다고 같이 사자고 해가지고 같이 했죠 안 그럼 이렇게 해서ут 엄청 exceeds 부분은 그냥 너무 아름다워요 같아 롤링헤리 안되요 이거 아 그래요? 약간 죽여놓긴 했는데 그래도 좀 빨라요 오오오오 굿굿 오 예쁘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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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사님 이제 아니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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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링헤리 안되지 아 그 116인치 그거 하신다는 분은 아직 처리를 안하신거에요? 네네 지금 조립하고 있구요 다음주정도 설명을 하실거 같아요 어디서 날리시는거에요? 어 여긴 남산? 굉장히 가치있으실 수 있어요 소사님 이제 내려요 예 바람이 어디서 비죠? 예 이제 좌측에서 보네요 좌측 뒷바람 바람은 피부로 느껴야지 바람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? 예 오 전 못 쏜데 랜딩 잘 해야되요 오케이 와 이거 바람만 안볼면 진짜 좋구나 바람 한번 좀 바라보래가지고 그런데